안녕하세요 MC 넷구즈의 여당 야상입니다 2021년 요상환을 시작으로 2022년 말카로 2023년 넷구즈까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어느덧 마지막 인사를 드릴 날이 와버렸네요 마지막까지 함께해준 우리 넷구즈 진진 그리고 섭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3년 동안 도쇼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다면 아침에 VCR를 찍을 때 옆에서 도와주신 덧쇼 식구분들 또 아침마다 리허설에 나와서 핏땀 흘려서 무대를 해주신 아티스트분들 너무나 많은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동안 덧쇼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저 또한 너무나 행복했고요 더 멋진 무대로 덧쇼에서 다시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로plain 살던 feed eling ngm 중에 가장 긴 끝 Q&Aерь 버튼 ! 차 finde 안녕하세요 되꼬 하고 싶은 펜! 누구? 여상 잠만구구 형섭 여상 요ku 주입구구 샤오진 네, 합쳐서 렉하고 싶은 더쇼 구구즈 렉쿠즈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렉쿠즈입니다! 인쇄샷이 같이 찍고 싶은 렉쿠즈 준비됐다냐? 렉쿠즈 시그니처 포즈, 다들 알죠? 그럼요! 테이크 포로! 우리 가자 어머나!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보다 좋았다 렉쿠즈는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들켰다 우와 여러분 집에는 불절 없죠? 청량 보자 비절 렉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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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준준 섭기잉 여성이였습니다 여성이였습니다 국가의 택배 렉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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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